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확인해 보기 에어 액션 동작 상태 확인하기 에어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에어 액션 기능이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알림창을 내려 설정 앱을 눌러 주세요. 요용한 기능을 눌러 주세요. S펜을 눌러 주세요. 에어 액션을 눌러 주세요. 에어 액션 상태가 사용 안함인 경우 사용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에어 액션 상태가 사용 가능하면 에어 액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에어 액션은 S펜의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동작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S펜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에어 액션의 상태가 사용 안함인 경우 S펜의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S펜의 충전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알림창을 내려 설정 앱을 눌러 주세요. 유용한 기능을 눌러 주세요. S펜을 눌러 주세요. 에어 액션을 눌러 주세요. 에어 액션 상태가 사용 안함인 경우 사용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S펜의 상태가 연결 중에서 배터리 부족으로 표시되면 S펜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가 사용 가능이 되면 에어 액션을 사용해 보세요.